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디 강사 김종욱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여름방학 맞이해서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름방학 학습법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덥습니다. 우리 아까 메인 PPT 화면에서 봤지만 바다, 파란색 바다 너무 좋죠? 근데 진짜 덥습니다. 더워요. 그리고 지금 촬영일 기준에 장마가 얼마 안 남았지만 장마 끝나면 진짜 더울 게 느껴지죠? 지구가 많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지구가 많이 아파요. 느껴지고 있잖아, 우리가 스스로. 그죠? 그래서 점점 더워질 건데 더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체력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덥기 때문에 냉방병 걸리기 되게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 들죠? 이제 여름방학인데 얼마 안 남았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만 뭘 하는 게 보여. 또한 학교에서 보는 모습은 뭡니까? 수시 준비하죠?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막 수시 준비하잖아. 수시 준비한다고 막 바쁘고 생기부 점검하고 나중에 여름방학 대박. 여름방 끝나고 나고 이러면 원서 쓴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 뭔가 다 예민해져 있어. 이제 내 차례인가 봐. 고2 친구들은 이제 내 차례인가? 또는 고1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간 진짜 빠르죠? 벌써 하락기 끝났어. 어떡하지? 시험 뚝딱 봤더니 끝났어. 아, 재수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 할걸? 왜? 여러분이 재수하는 순간 교육과정 완전 바뀌죠? 아, 진짜로. 지금 현재 고1 친구들이 재수하는 순간 교육과정 너무 많이 바뀝니다. 그럼 지금 고2 친구들이 아, 그런 말 쓰지 맙시다 우리. 그만하자. 암튼 하면 안 된다고.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안 할 거니까 하는 말이었어. 뭔가 자꾸 불안하다고요. 자꾸 뭔가 불안해. 원래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우리 제가 아이들이 자꾸 찾아서 상담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앉아서 공부하면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말을 시키는 게 아니니까. 공부하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순간 자꾸 생각이 들지. 생각에 생각에 생각을 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많이나 안 좋은 생각이 많이나 안 좋은 생각. 걱정이 많이 들어. 좋은 생각이 많이 들어. 걱정이 많이 들지. 사람이 원래 그래요. 혼란스럽죠. 불안하죠. 그리고 걱정스러우면서 짜증까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원망하죠. 매사에 짜증입니다. 더워서 짜증이 아니고 그냥 짜증인 거야. 그냥 이 고등학교 2학년 생활,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이 싫은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뭘 원망의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뭔가 좀 불안할 땐 그럴 수 있거든. 그런 상황이라고. 그때가 여름방학이라고. 그래서 이 여름방학이 되게 좀 짧아요. 그러니까 자꾸 조바심이 나죠. 조바심이 나죠. 뭐 길어봐야 4주고요. 보통 이제 한 20일? 한 3주에서 20일 전후가 되죠. 보통 학교가 그렇거든. 그럼 그 정도 기간 동안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아무것도 안 하자니까 그냥 뭐 하다 끝날 것 같은 거지. 너무 짧으니까.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이게 역전의 기회가 되는 발판이 되는지는 그건 모르는 겁니다. 다 여러 번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얘들아, 여름방학 준비할 때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왜? 짧으니까. 짧으니까. 짧으니까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은 거야. 시간이 길면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짧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 먼저 첫 번째. 망가짐 부터 합시다.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근데 뻔한 얘기인데 한 번은 해야 돼. 뻔한 얘기인데 자꾸 반복하죠.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사람들이 뻔한 얘기를 자꾸 한다고. 아우, 지겨워. 저런 얘기 또 해.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망가짐 해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하면 해보지 뭐. 이거 배우가 아닌 거 같잖아. 내가 나 스스로한테 야,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뭐야. 까짓 거 뭐. 야, 난데. 나 김종욱이야. 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 먹은 것과 될까? 아, 근데 공부 잘하는 분들 많은데 내가 되겠어? 아이고, 뭐 해봤자 어차피 성적 오르지도 않았고 단기간에 오르지도 않아. 나 어차피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뭐가 더 낫겠니? 선택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그 기간이 4주 또는 3주 내내 짧잖아.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 이 마음가지는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그 목표를 선생님, 저는 어디 대학 갈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제가 얘기하는 목표는 얘들아. 작은 목표야. 과한 목표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 과한 목표가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들어올 거예요. 너무 과하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야. 또는 고등학교 1학년이야. 근데 김종원의 실력은 어떻게 말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대학의 등급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김종원의 실력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 근데 현실적으로 아무리 많이 높여봐야 아무리 봐야 현실적으로 이건 못 가거든. 하버드 못 가요. 근데 내가 하버드 가겠대. 그렇대. 나는 하버드 갈 거야. 할 수 있어. 하버드, 김종원 아니면 누가 가. 내가 갈 수 있지. 하버드 갈게. 제가 영어 못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면 되지. 하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짧다고, 시간이. 지금 여름방학 목표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이 아닙니다. 그러니 짧은 여름방학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부탁인데 과한 목표 세우지 마세요. 이건 마찬가지야. 플래너를 쓸 때도 하루 일가를 쓸 때 너무 구체적으로 과하게 쓰잖아. 욕심나잖아요. 다음날 내가 뭐하지? 그 전날 막 쓰잖아. 나는 점 찍고 뭐해야지? 점 찍고 뭐해야지? 점 찍고 뭐해야지? 너무 많아. 우리 아이들 플래너 가끔씩 보면 너무 많아요. 아니 너무 많아, 얘들아. 할 수 있는 만큼 선생님 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여러분이 내가 어떤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내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 자신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통 이 정도 공부하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를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계획을 세우지. 그치?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세우세요. 잘 봐. 저는 구체적으로 쓰기 되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할게? 여러분이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국어를 하기로 했대. 아니, 뭐야. 영어를 하기로 했대. 그렇다고 합시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5시 반까지는 뭘 하기로 했대. 근데 잘 봐. 영어를 공부하는데 1시부터 3시까지만 하기로 했잖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집중이 잘 돼. 잘 돼서 3시가 넘어서 3시 반, 3시, 4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하다가 무언차게 시계를 봤는데 어? 3시야. 어? 덮어야지? 아, 공부 흐름이 끊기잖아요. 어? 잘 될 땐 더 해도 돼. 몰입이 되고 있으니까. 집중되고 있는데 내가 시간 맞춰가지고 누가 검사하니? 시간 안 지키면 누가 뭐 체벌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준비하시라고. 여유 있게. 구체적으로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맞추려고 해. 그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부여하세요. 어? 조금 널널하게. 그 널널하게가 딴짓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영어를 공부할 거야. 나는 3시간을 잡았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집중이 되게 잘 돼. 그러면 4시간, 5시간 해도 됩니다. 그래도 뒷공부에 영향받지 않게끔 좀 널널하게 잡으시길 저는 추천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목표는 일단 과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짧은 목표. 이 여름방학 동안에 내가 뭐, 뭐, 뭐는 이렇게 해야지. 플러스 하루 일과를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시간대별로 정해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전엔 뭐? 그 다음에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 정도까지는 뭐? 추천합니다. 그래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공부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집중이 안 되면 그게 너무 너무 공부가 하기 싫고 집중해야 되면 그걸 덮고 다른 거를 대체할 수 있잖아. 조금 융통성 있게 좀 유연하게 목표를 세우기를 저는 그렇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 지금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되게 웃긴 건데 봐봐. 목표를 세우라고 해놓고 지금에 집중하라고 좀 웃기죠? 목표는 짧은 단기 목표잖아. 목표를 세웠으면 그건 이제 머릿속에서 뒤로 미루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 뭐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진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뭔지 알아? 선생님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나중에 그 2학기 중간고사 못 보면 어떡하죠? 여름방학을 끝냈는데 제가 2학기 때 그 공부 못하면 어떡하죠? 제가 이제 나중에 3학년 돼가지고 이러고 못하면 어떡하죠? 그럼 답을 해봐. 답이 뭔데?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고민해도 답이 없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방향을 설정했지. 어떻게? 목표로. 내가 방향을 설정했죠. 뭐 해야 될지 대충 잡았죠?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면 돼. 선생님 제가 뭐 일주일 뒤에 뭐가 있는데 그거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 선생님 내일 제가 뭐가 있는데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 지금에 집중하라. 지금에.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이게 습관이 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슬럼프가 왔을 때 그때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친구들은 슬럼프가 온지 모르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에 내가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그럼 딴 생각이 잘 안 들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에 집중하시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짧은 목표 널널한 유연성 있는 계획 그리고 지금에 집중해서 몰입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다음.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특히나 냉방병 조심하세요. 그래서 역대급 모델이감 예고되고 있고요. 냉방병이 진짜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두고 보세요. 진짜입니다. 왜? 너무 뜨겁거든. 너무 뜨거우니까 냉방은 또 풀로 돌릴 거거든. 냉방병 진짜 조심하세요. 항상 뭐 뭔가 자수실이나 공부하는 곳이 추우면은 담요 같은 거 잘 챙기시고요. 외투 같은 거 잘 챙기시고요. 반드시 그런 거 구비하세요. 아 나는 남자니까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러다가 나중에 골골골골해요. 진짜입니다. 저도 냉방병에 걸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냉방병 꼭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혹시나 이럴 때 있죠.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 밥 먹을 때 이동할 때 두둥 대한전공외전 대웅전 제가 이런 스냅 강좌 작은 강좌 하나 만들어놨어요. 혹시 아세요? 메가패스 있으신 분들은 보통 대웅전을 제가 강력 추천하는데 공부 안 될 때 보는 거야. 공부 안 될 때 제가 만주의 주인 고구려를 총 10편에 걸쳐서 찍어놨고요.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하는 궁예랑 왕건에 대한 얘기를 총 10편에 걸쳐 찍어놨고요. 미스터 션 셰인이 아니고 션 샤인이야. 션 셰인 아니야? 안 고쳤어. 미안해요. 오타입니다. 미스터 션 샤인 개항기에 대한 얘기도 14개 14화로 이미 다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과정에 나오는 한국사 감옥과 관련된 뒷얘기 있죠. 우리 왜 쉬운 말로 야사라고 하죠? 뒷얘기들.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교과서 내용에 도움이 되는 거 진짜 다 도움되는 것들이야. 도움되는 내용들로 구성을 해놨으니까 공부 안 될 때 교재 없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름방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뭐가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목표와 현재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거야. 짧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과한 욕심보다는 지금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되시를 제가 긍정의 힘을 가득 담아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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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